뭐야? 어? 뭐야 저만 처음 본거에요? 눈맵? 눈맵 나만 처음 봤어? 로딩이 안된거라고 뭐야 눈이다 뭐야 눈이다 난 로딩이 안됐었어 뭐야? 이거 뭐 거가 아니지? 뭐 바람소리도 들려 막바를 아는 바람 aren't 뭐하는 바람이요 비싼 무게가 맞다 진짜 이케를 아 네 이케 아 네 리액션 리액션 와 눈 쌓인다 눈 쌓인다 눈 쌓인다 눈 쌓인다 어 나야 나야 어 쟤 잡았어? 어 잡았어 잡았어 어 눈말두소리 눈여정 성적뿌려줄소리 우와 가방 개좋은거 들고있네 갑반 없는데 눈 쌓는다 오오 눈 쌓인다 눈 쌓인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발자국은 발자국은 아 언노시제어논노시제 heute 거의 역주 세븐인데? 와아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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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것을 저 멀리 있는데 저 멀리? 쎈인가? 되게 멀리 있었는데 나 아무것도 못해 맨몸에 벅샷이야 내가 잡아줄게 세 잡으러 나온 아저씨네 세 잡으러 갑자기 분위기 더롱다크 어딨어 이놈의 씨끼 내가 잡으러 가지마 잡았어 잡았어 뭐 쟤가 따버린거야 스캐브 아니야 이거 스캐블데 이거 오른쪽 풀소리 아 뭐야 스캐브잖아 아니 스캐브가 자꾸 내 팔을 땡겨먹어 스캐브 바로 앞에 브리즈 VX 다쳤는데 내가 잡을래 내가 잡을래 스캐브 후 후 아 분위기 지린다잉 딱 이 그래픽으로 해서 더롱다크처럼 생존게임 만들면 대박날듯? 우연하게 저렴할거지 팝파밍도 도론으로 구현되어있고 팝파밍해가지고 이것저것 오다크를 만들어가지고 피우기 동무 잡아서 하고 분위기 지리는데? 힐링되잖아 이 경우도 지금은 힐링되잖아요 어 저기 표지판 서있는거 봐 누가 봐도 지렛밥같은 아니야 아니요? 가도 돼 진짜로? 아니요 그랬던데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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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니까 파이밍 아니 왜 팔을 바로 날려버리는거야 아냐아냐 이거 말고 말고 스캅 드짐 왓? 아 스캐브들 양심 졸라 없네 아 아 쑤까 쑤까 루까 쑤까무까 빙까 쑤까무까 어우 진심을 다해 아 아 또 어디서 쏘는거야 어우 스캐브 잡을 때도 진심을 다해야해 이 게임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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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나와 아이 또라이 같은 게임아 그만 나와 아 아까부터 아 나 테이블이 진짜 파밍해야 된다고 아 아 그만 나와 왜 얘네가 안 보이냐 아 보인다 나 죽음 모심 맞고 혹시 시원님이요? 아니 유저야 유저 잡았어 아 보험 대충만 쳐주세요 대충만 쳐주세요 대충만 쳐주세요 아 아 요즘 스캐브들 너무 많다 야 머싱 쏘는 어우 쉣 버킹 삐졌어 아 쟤 또 왜 죽었어 뭐 모신대전이야?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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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